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용둥포구 당산동 근린지설 빌딩 경매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 타경 67번입니다. 감정가는 31억 4,200,000원이며 토지면적 76평에 건물면적은 283평입니다. 1차 제재가는 31억 4,200,000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억 1,401만원에 입찰은 2022년 3월 15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용둥포구 당산동사가 근린지설 빌딩 경매물건은 2호선 용둥포구청역 530m, 5호선 용둥포시장역과 9호선 당산력 생활건으로 용둥포 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용둥포 빌딩 경매로 진행중인 용둥포구 당산동 4가 근린지설 매물은 토지면적 76.2평에 건물면적은 283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으로 31억 4,100,000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는 2022년 3월 15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3억 1,401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의 강인원산 중공업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공의 땅 476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표율 60%에 용적률은 4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8년 12월에 사용생인데 철근콘크리트 구조 8층 근무 사무실 용도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해제 이력이 체크되고 있으니 관할청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말소기준 권리는 법원은 2020년 2월 11일에 설정된 개인감류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0억 9,500만원입니다. 선순위 임차권은 인수골이며 채권자가 중복으로 강제격리를 신청한 사건으로 다수 주택임자권이 등기된 상황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매감 문건행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액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일 기준 다수 점유자가 대양력 있는 상황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영등포 글린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무실 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영등포구 인근 상업 업무시설의 매매력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 빌딩 매물 효과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 편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까지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영등포구 빌딩 매각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와 내역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서 경매시장 분위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들과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점과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근린지설 빌딩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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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